자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김학성 교수님 투사로 바뀌었어 대단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서주세요 우리 장정동 목사님은 호소력이 창세례로 제일 탐을 하신 분이죠 아주 호소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분은 우리 장정동 목사님 그쵸? 나름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저 목사님에 대해 지르면 그걸 역사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신문적으로 난 모든 역사들이 그걸 서포트하고 뒷받침해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요즘에 내가 눈이 눈이 아니고 눈깔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손상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게 하나인데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는데 라면이 붙들려갔다는 겁니다 왜 붙들려간다는 게 참기름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참기름이 고소하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조사하다보니까 참기름도 붙들려갔다는 거예요 왜 붙들려갔나 봤더니 라면이 다 불었대 다 불었대 다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들려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니라고 편들어주고 있던 김밥이 좀 잡혀 들어갔다네 왜 그러냐 말려 들었대 말려 들었대 김밥을 말아가지고 말려 들었대 그래서 새벽에 붙들려 들어간 걸 또 며을에 가다가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 당했다네 왜 교통사고 당했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차가와서 차가와서 교통사고 당했다네 그래서 이런 걸 다 조사해가 보니까 이게 다 소금이 한지이시래 왜 소금이 했냐 그랬더니 짠거야 짠거 그래서 소금이 짠거가 돼가지고 당구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순산대 교수님의 한 얘기 제가 좀 리피트했어요 반복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니까 또 잡은게 그리고 아까 장병동 목사님의 자꾸 주둥이 주둥이 하는데 여러분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 국어 사전에 보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것이에요 이게 주둥이는 뭐냐 남을 험당하고 모약하는게 아가리야 이렇게 분명하게 한국 국어 사전에 설명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다 여러분 자유 마을은 한국의 희망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 마을은 한국의 희망이다 자유 마을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운동이다 자유 마을은 대한민국의 혁명운동이다 우리 혁명과 정강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면 만세한 번호에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공산국가를 이 칼 마르크스가 세우려고 했는데 뭐 세운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마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게 싸워서 될 게 아니라 먼저 진지전을 구축하자 먼저 스며들어서 진지전을 구축하고 진지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동적으로 가자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스가 뭐라고 했냐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자 조용한 혁명 그래서 조용한 혁명 11개 대명으로 타고 들어가자 그 11가지를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면 첫째 지속적인 사회의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여러분 나라를 자꾸 변화 변화 얘기하면서 혼란을 조성한다는데 지금 좌익 세력들은 계속 나라를 찬성하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안 됐다고 혼란을 조성합니다 과거의 우리 코로나 사건이라든지 가짜 누수라든지 총불 집회라든지 광고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짜 누수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들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다 아니 이태원 사건도 그걸 가지고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광화문 세력이 불을 꺼버렸어요 저들이 잼머리 사건도 잼머리가 아니라 잼픽이야 잼픽 잼픽을 일으킨 걸 가지고서 막 지금도 어지럽게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왜 정광훈 목사님의 입구는 이 광화문 세력이 워낙 쎄 워낙 쎄 왜 그러냐면 이 자유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다중이 정의다 그래요 다중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외치는 게 정의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병사군이라든지 총불씨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남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우파가 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우쳐 유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유분이야 저들이 평택에서 7인 7에 뭔가 일을 내려고 했지만 광화문에 다중이 몰려 들어가니까 정의가 우리가 된 거야 우리가 여러분 8.15에도 정의가 광화문이 된 거야 광화문이 우리만 저들이 힘을 써요 못써요 못써는 걸로 상체는 곧 죽어도 재컹은 죽어요 개구리는 곧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무슨 개구리를 개구로고 죽어 개구리는 널면서 죽어 널면서 그래서 개구로 뻣듯한다는 말이 난 거예요 개구리 뻣듯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쟤들은 개구리 뻣듯 떨어떨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혼란이라도 우리는 절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교와 교사의 본의를 약화시켜라 이게 안토니오 그람씨가 100년 전에 흔적이야 100년 전 100년 전의 흔적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의 본의가 다 무너졌고 공교육이 다 망가져버렸고 아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성에 대해서 미화시켜서 이들이 잘못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서 뭐냐 가족을 해체하고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정에서 내 돈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거야 자본주의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공산주의가 안되고 자본주의가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 가정을 해체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나 뭐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유 마음을 넣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가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이 말이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학문 알바를 해요 학문 알바 기간의 기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이 주사파들, 이 자유 세력들 때문에 다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워질 기길래서 자유 마음을 이 일어난 것이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여서 10이나 마셔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개명,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 아쿠드 크람스가 이탈리아에서 공사주의가 안 됐단 말이야 왜 안 됐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이 기독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끔찍하게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상경시켰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가 해체되게 생겼어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가 해체되게 생겼어 빨리 와서 싸이러고 우리 함께 나라 살리자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가 해체되게 생겼어 이 국립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면 대량인자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단일 민족을 파괴시켜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로 범죄를 규정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야 차별금지법 종교와 아니 양심과 종교의 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받으면은 천국당이다 이 말에도 여러분 고발당에도 벌금으로요 전부하러 가는 것도 고발당이에요 선생님이 한 분이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앞에 가서 전부하다가 고발당해서 벌금 300만 원 물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교 법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200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왜 국회에 진입해야 되냐면 기독교의 정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도 잘 못 있고 국민의힘에도 잘 못 있지만 당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정치를 막아 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정치를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자유통일당에 국회에 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서는 무언지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김학성 장모님이 말한 것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라 얼마나 웃겨요 법이라는 게 재판을 받는 데요 말이야 자기 편은 무죄야 상대표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엄청난 징계를 가해 이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헌법학자 장모님 잠깐 쓰면 뭐합니까 내년도에는 헌법이 정말 이 나라의 범치부가가 바로 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돈만 받아먹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후손들에게 빚에 안게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거지 나라 만들려고 한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마켓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KBS, LBC, YTN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KTBC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요 1천만 TV에 너 하나 TV에 내게 없더라 아 죄송하게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가 봐도 제 아내는 일어나서 그거 들어 내 말을 안 들어도 그거 들어요 요즘에 내가 시험 들었어 거기에 나 사람을 뺏겼어요 11번째는 과도한 음주, 마약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마약단지 그런다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쳤어 그래서 싸내는 게 바로 처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깨워야 돼요 이 안토니오 그람스가 100년 전에 주장한 이 내용이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면 금치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체제에 침투하라 은근히 침투하라 그러고요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제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해 사람이라며.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초청 화장실이 생겼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다음에 보면 우리 부모를 구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넘겨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부모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민법 915조잖아요. 부모가 자신을 흥계하고 천망할 수 있다는 이 법을요. 삭제시켜 버려요. 이걸 삭제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시오. 이걸 밑에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냐면 조례법에 의해서 부모가 야단치면 자신이 부모를 고발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친구 형사 우리들의 형사가 계신데 형사하는 얘기가 아침에 출근해 놓으면 부모를 고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말종일지 뭐예요. 말종일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말이죠. 헌법 제 위에다가 뭘 올려놓자면 연령을 추가시키려고 차별금택고 연령을 추가시키려고 만팔세 이상 미쳐서 이런 거 알아요. 헌법학자가 있어. 남 가르쳐줘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남은 수면 비례의 투표권 주다. 이거 보세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역군단 사람들이 하는 얘깁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되고 잠수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여 성경들에서 너는 쇳몰이 앞에 일어나라 나이 드신 분 앞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면 성경을 몰아서 죽여버려 한겠어. 죽여버려 한겠어. 지금 이 주사파나 이 좌인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역사항자 포임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를 한국에 있다. 역사항자의 포임비가 주장한 거예요.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게 기여할 것일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그 앞에 보면 말이죠. 페미즘의 진실이라는 게 나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교 갔더니 여성인권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우월주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성이라고 이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아버지에게 뱉은 거예요. 남성이면 다야! 이렇게 뱉은 거예요. 나중에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딸이 보니까 이게 여성인권 운동 운동이 아니었고 남성 비하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게 쓰레기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통복하고 울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효의정신 21세기의 거기 하나둘 마지막에 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대천덕신 보면 어떤 얘기야? 시작! 효의정신은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사상이다. 여러분 효의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개미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그냥 끝이 없이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는데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윤리와 도독이 다 불러졌습니다. 주사파역에서 다 불러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워 대한민국을 굳건한 근거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자유마을 여러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시간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달이다. 우리는 찬만을 조직하자. 바라살리교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먹다니 심오열 표정의 혁명으로 맞짱뜨자. 이제 우리는 내일 입고 날씨에 맞짱뜨자. еня